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수출용 소형 원전인 스마트의 수출을 전담하는 법인이 출범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형 원전 스마트의 수출 사업화를 전담하는 법인 스마트파워가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파워는 스마트의 해외 수출 마케팅은 물론 건설, 기술 지원, 연구 개발 등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 총괄 관리 기관입니다. 스마트는 원자력 연구원이 15년 연구 끝에 2012년 개발을 마치고 100MW급으로는 처음으로 표준 설계인가를 획득한 소형 원전으로 주요 기기를 압력 용기 안에 넣은 일체형 원자로입니다.